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현우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현우의 오디오 블로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좋아하세요? 주로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라면 뭐든지 다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액션 영화와 SF 영화, 즉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합니다. 스파이더맨, 다이아드, 본 얼티메이텀, 엑스맨, 트랜스포머, 그리고 007 시리즈 등이 그동안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본 액션 또는 공상과학 영화들이에요. 여러분은 영화를 어디에서 보세요? 영화관에서? 집에서 DVD로?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물론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스크린도 크고 사운드도 좋고, 뭐랄까, 나 영화 보러 간다 하는 기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보통 사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가끔씩 다운로드해서 봐요. 하지만 역시 좋은 영화는 영화를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고마우니까 돈을 내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집 근처의 DVD 대여점에 갔습니다. DVD 대여점은 DVD를 빌려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2,000원을 내면 DVD를 다음날까지 빌릴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 보면 7,000원이나 8,000원이니까 훨씬 싸죠? DVD 대여점에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하나 찾아서 카운터에 가져갔어요. 하나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2,000원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려고 하는데 점원이 말하기를 아, 연체료가 조금 있네요. 연체료까지 해서 9,000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빌렸던 DVD를 너무 늦게 반납해서 연체료가 7,000원이 나왔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돈으로 영화관에 갈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신나는 액션 영화를 슬픈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DVD 대여점에 자주 가세요? 어떤 영화를 주로 빌려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현우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현우의 오디오 블로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좋아하세요? 주로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라면 뭐든지 다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액션 영화와 SF 영화, 즉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합니다. 스파이더맨, 다이아드, 본 얼티메이텀, 엑스맨, 트랜스포머, 그리고 007 시리즈 등이 그동안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본 액션 또는 공상과학 영화들이에요. 여러분은 영화를 어디에서 보세요? 영화관에서? 집에서 DVD로?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물론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스크린도 크고 사운드도 좋고 뭐랄까, 나 영화 보러 간다 하는 기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보통 사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가끔씩 다운로드해서 봐요. 하지만 역시 좋은 영화는 영화를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고마우니까 돈을 내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집 근처의 DVD 대여점에 갔습니다. DVD 대여점은 DVD를 빌려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2,000원을 내면 DVD를 다음 날까지 빌릴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 보면 7,000원이나 8,000원이니까 훨씬 싸죠? DVD 대여점에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하나 찾아서 카운터에 가져갔어요. 하나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2,000원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려고 하는데 점원이 말하기를 아, 연체료가 조금 있네요. 연체료까지 해서 9,000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빌렸던 DVD를 너무 늦게 반납해서 연체료가 7,000원이 나왔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돈으로 영화관에 갈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신나는 액션 영화를 슬픈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DVD 대여점에 자주 가세요? 어떤 영화를 주로 빌려 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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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